아 치룻배치를 따는게 오늘같습니다.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아 왜 한마리씩 자꾸 놓치는거냐 오늘같은데? 일단은 장비창을 비워야지 되겠죠. 아 나오는군요. 치료의 몬스터파커 방문 10%로도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요. 소공이 떨어지는군요. 828에 아 이제 치룻배치를 따면 되는데 그거는 일단은 천천히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마지막 7개나 까볼까 어? 아 재물의 득에 비약이 하나 나왔군요. 아 이건 어떻으냐 좋았습니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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